오늘은 여자들이 남성들이 이룩한 업적을 보고 어떻게 질투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째서 그녀들은 이렇게 질투심이 넘치고 표독스러운지 한번 보고 가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방영한 흑백요리사는 3주 연속 글로벌 넘버원의 자리를 지키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최고의 컨텐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에 따른 수많은 인기요리사들이 탄생하였고 대한민국은 축제 분위기인데 이럴 때마다 화를 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여자들이죠. 실제로 전세계 최초로 46일간 넷플릭스 글로벌 넘버원 정상자리를 차지했던 오징어게임도 한국여자들은 여현범벅이라고 욕을 하면서 진짜 토할 뻔했다 적어보는 사람들 겟빠왔다 여혐없이는 내용 전개도 못한다. 같은 소리나 하면서 초를 치던 게 바로 한국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흑백요리사의 성공을 딴지 걸기 시작한 한국여자들은 흑수저 백수저 벽보다 커다란 흑백요리사의 성비. 흑수저 80인 중 14명이 여자고 백수저 20인 중 4명이 여자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성비와 출연진의 다양성을 고민할 법도 한데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는 게 느껴진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만들 때 무조건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저 남자 요리사들 중에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 심지어 얼마 있지도 않은 여자들끼리 붙여놨다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냐. 같은 소리를 하면서 여성혐오가 만연하다 울부짖는 우리 한국여자들. 진심 여자 지우기가 너무 심하다. 남자들만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전세계가 재밌다고 난리난 컨텐츠를 이악 물고 한국여자들만 재미없다고 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너무 재밌지 않으신가요. 왜 남자만 뽐나요 백종원 새 예능 두고 온라인이 와그라그를 거린다. 라는 이 한국여자들의 표독스러운 기사도 보겠습니다. 백종원의 레미제랍을 참가자 모집이라 말하며 자립을 꿈꾸는 남성만을 모집한다고 욕하는 한국여자들. 그리고 백종원씨를 향해 유구하게 남자만 사랑한다. 어쩔 수 없는 한국남자다. 남자루 저 남자들에게 그만 기회 줘라. 찐따남들 누가 자꾸 먹여 살리는 거냐 사회에 내보내지 마라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여성들에게나 앞길 뚫어주라. 남자는 같이 게임만 해도 일자리 주면서 실력 있는 여자들은 끌어주지도 않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들도 제발 끌어달라고 바지까랑이 붙잡고 애원하는 우리 한국여자들. 진짜 이 여자들의 해조해조는 어디까지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백종원씨는 스파르타식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인간개조를 위해 남성만을 받는 거고 아니 시발 막말로 백종원씨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한국여자들이 나서서 프로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 뇌에 지방이 가득겨서 살이 분별 못하는 여자들은 어째선지 몰라도 남성들이 잘나가는 곳에만 허버허버 기어와서는 제발 한푼 줍쇼 여자들에게도 한푼 좀 줍쇼 이 연병을 떨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 여자들은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아니면 백종원씨처럼 유식업계에 대부가 되면 머리가 터져 죽는 병이 있습니까.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한번 차기 백종원씨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보란 듯 여자들만 뽑아다가 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성비성비 어쩌고 웅행거리는데 이 한국여자들은 군대 성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걸까요. 100% 남성들만 끌려가서 죽도록 일해야 하는 게 군대인데 우리 한녀들은 이 상황에는 아가리를 여물고 있으면서 편하고 좋고 돈 많이 벌 것 같은 내용에만 성비를 들이밀고 있는 게 역겹기만 합니다. 정말. 성비성비들이 될 거면 여대부터 박살내고 오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명심하세요. 한국여자들이 욕하기 시작한 프로는 잘나가는 프로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군대 성비부터 맞추고 이야기하자 한여들아.